무궁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절을 따로 오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지나갈 계획으로 옆으로 비켜주세요. 수장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수장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아요 땅속에서 발견되어 충청권역 수장구로 옮겨진 유물은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쳐 국립공주 박물관에 소장 중이 됩니다 수장구의 유물에 들어오면 먼저 수량과 모양, 현재 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